아 안녕하십니까 은월 회차 정산 한번 하도록 하지요 어 약 아 몇만마리였죠? 약 7만마리 정도 잡았구요 메소는 한 3억 5천쯤 됩니다 그리었고 잼스토는 40 1플러스 7사.. 아 48 어 깔끔하게 정산을 해보자 7시간 정도 사냥을 했구요 1억 5천에 물약 요렇게 있고 메소 3억 5천 5백정도 되구요 잼스토는 48개 물방울석이 자그마치 9개나 나왔답니다 야 너무 많네요 아주 부담됩니다 9개나 나왔네요 아 저도 이렇게 많이 먹은 저 처음이에요 와 9개나 들어가 있더라구요 야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구독과 좋아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